길거리를 지나다니다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나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님들의 요청을 받아 대구 동성로에 왔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포트말론 굿바이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노래 몸서부터요? 방금 들으신 거 어떤 거에요? 강민경이랑 최근에 어? 제목이? 우리 그렇게 사랑해서 아 네 저희 채널이에요. 어 진짜요? 대박 저희 오늘 대구 편 찍으러 서울에서 왔어요. 맞죠? 대구 사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봤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지금 DPR 라이브 오 대박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실년 듣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지금 시가렛 오프앤누프 오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지금 이거 평소에 랩 좀 들으세요? 아 그냥 보적이로 아 랜덤젯에 아 랜덤젯에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릴러말즈 트립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유튜브 맞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이거 나오면 좀 부끄러운데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듣고 계세요. 그냥 그냥 끼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추천해 주신다면? 류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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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스의 하이프로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모노로그 모노로그? 네. 테이크 아 대박 유튜브에서 본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이거 듣고 있어요. 아 잔나비 노래. 네. 저희 채널에서 처음 나왔다. 대박.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장모 수시플로우 듣고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거의 다 뻥 의자는 솔직히 가짜 플렉스 가짜 섹스 가사 쓰고 내 앞에서 뭐 뻥 가짜 섹스 가짜 섹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방금 들었는데 아 방금 어떤 곡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곡 한 곡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해요라고. 어떤 거요? 해요. 해요? 해요 꽃.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나연 팝 듣고 있어요. 아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본 적 있어요. 진짜요? 대박.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장소나 노래가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꼭 남겨주시고요. 이미 나온 장소였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